오늘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봄기운이 제법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10에서 30mm,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호남, 경남 남해안으로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이동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모두 7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인천은 아침 4도에서 낮에는 7도에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아침에 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이어서 가평은 영하 2도, 그 밖의 경기 동부지역은 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의 낮 기온은 6도에서 7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3일 저린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